사진을 한 장 불러왔어요 비니팅 효과를 주려면요 우선 여기 있는 원본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어 복사하는 거 기억나세요 단축키는 Ctrl J 구요 또는 이 레이어를 찾고 새 레이어 만들기 아이콘 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떨어뜨려도 레이어가 하나 더 복사가 되요 어쨌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 전에 블렌딩 모드를 주는 탭이 있잖아요 여기서 멀티플라이 모드를 줄게요 멀티플라이 모드를 주면 이렇게 사진이 조금 어두워 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장자림만 어둡게 하는게 비니팅 효과를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사진의 가운데 부분은 뻥 뚫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뚫려 하면요 우리가 자주 썼던 여기 선택 영역 툴 있죠 꾹 누르면 뭐 네모난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 등등 있는데 여기서 동그란 모양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내가 뚫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고 그냥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선택 영역 비활성화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디셀렉트 이거 단축키는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단축키는 Ctrl D 에요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Ctrl D 그런데 이건 마치 007의 인트로도 아니고 되게 어색하게 사진이 뚫렸잖아요 사진이 뚫린다는 말은 지운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동그랗게 잡은 선택 영역만큼 사진을 지금 지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여기 레이어가 지금 격자무늬 보이시죠 이 부분만큼 지워졌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1층에 있는 이 레이어 눈을 꺼보면요 여기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이 부분만 격자무늬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선택 영역이 너무 또렷하게 지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어색한 사진이 되니까요 다시 원래대로 여기 히스토리에 원래대로 돌아간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 영역을 잡을게요 그런데 그냥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요 이 선택 영역 툴을 클릭해 둔 상태에서 왼쪽 영역을 보시면 패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패더 수치를 정하면요 이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하거든요 즉 패더 값이 0 픽셀이면요 그냥 선택 영역 그대로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패더 값을 한 250을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 영역을 한번 잡고 지워볼게요 뭐 적당히 이렇게 잡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요 아까 전이랑 다르게 이렇게 그 선택 영역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지워져요 지금 1층에 레이어를 꺼봐도요 아까 전이랑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게 격자무늬가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시죠 패더 값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하냐 안 하냐의 수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만약에 다시 이 패더 값을 0으로 하잖아요 0으로 해서 지우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경계선이 그냥 또렷하게 지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패더 값을 200, 250 뭐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패더 값을 주고 지우면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이 수치만큼 지워져요 패더라는 말은요 선택 영역 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브러쉬 툴에도 있고 많은 툴에 저 패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쨌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다시 빨리 할게요 자 이거를 하나 더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요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주고요 이제 우리 패더 개념을 알았으니까 선택 영역 툴에 동그라미 툴을 선택한 다음에 패더 값을 적당히 250 정도 주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적당히 선택을 해서 Delete 키를 눌러서 지워줄게요 그리고 Deselect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사진의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네팅 효과를 조금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멀티플라이를 줬던 이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를 그저 더 복사를 하면 돼요 지금 한 개 더 복사했고요 만약에 계속 복사하잖아요 복사한 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그 멀티플라이라는 블렌딩 모드가 적용되면서 계속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진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어색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한 만큼만 레이어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조금 더 감성적이고 중앙의 피사체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비네팅 효과를 포토샵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봐요 뿅